여러분들이 밑에 보면 감각 기억 쭉 나옵니다. 감각 기억이 나오고 그다음에 단기 기억이 나오고 시연이 나오고 단기 기억의 용량 작업 기억 장기 기억 이런게 쭉 나오는데 개념을 잡는 데 치중해 주시면 돼요. 교재는 제가 구체적으로 넣어드렸어요. 그러니까 교재는 여러분들이 정독 1번만 하시면 되고 개념을 잘 잡는 데 치중해 주시면 됩니다. 문제는 어렵게 출제되지 않으니까. 감각 기억입니다. 감각 자극의 물리적 특징에 대한 정확한 표상을 잠시 동안 유지하는 것입니다. 중요한게 뭘까요? 감각 자극이죠. 이 감각 자극의 특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특징에 대해서 정확하게 잠깐 동안 유지하는 이러한 것들을 감각 기억이라고 합니다. 자, 번호를 2번으로 하겠습니다. 감각 기억 자, 감각 기억은 감각 자극의 특징을 감각 자극의 특징을 특징을 아주 짧은 기간이거든요. 이거 정확한 표상을 정확한 자극의 특징에 대해 정확한 자극의 특징에 대해 정확한 표상을 짧은 시간 동안 짧은 시간 동안 자, 유지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감각 기억이다. 이렇게 말해요. 가장 중요한 것이 이거 아닙니까? 감각 자극이라는 단어가 나오겠죠? 자, 갑니다. 심학습 감각 기억은 지속시간 1, 2초 정도로 매우 짧습니다. 실제 인출될 수 있는 용도보다 훨씬 큰 기억 용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큰 기억 용량이라고 했습니다. 감각 기억의 용량은 크다. 감각 기억의 용량은 크다. 이렇게 정리해 놓으시고요. 자, 감각 기억에서는 받아줄 수 있는 정보는 무한하지만 정보가 머무를 수 있는 시간은 순간이다. 자, 무한해요. 들어갈 수 있는 것은. 하지만 아주 순간적인 거고요. 감각 기억에서 주의를 받은 정보는 당기고 넘어갈 수 있지만 주의를 받지 못한 정보는 순식간에 사라지고 맙니다. 자, 감각 기억은 영상 기억과 잔양 기억으로 이루어진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영상 기억과 잔양 기억이 필기시험에 나왔던 지문입니다. 감각 기억은 두 가지. 영상 기억과 잔양 기억. 이 두 가지로 이루어진다. 시각적인 정보에 밑줄 쳐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청각적. 아래에서 하나, 둘, 셋, 네번째. 청각적 정보. 아, 이거는 시각적인 정보구나. 시각 정보고. 자, 이거는 뭐예요? 청각 정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자, 시각적인 측면이 영상이고 청각적인 측면이 잔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지금부터는 이해가 빠릅니다. 이제. 영상 기억은 시각적 정보에 대한 감각 기억입니다. 영상 기억에 대한 연구. 스펄링. 스펄링 연구. 여기 스펄링이라는 단어도 시험에 출제됐습니다. 스펄링 연구가 여기에 들어갑니다. 스펄링 연구가 바로 이 감각 기억의 영상 기억과 연관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스펄링 연구의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연구자들은 영상 기억에 얼마나 많은 정보를 수행할 수 있느냐에 대해 의문을 가지고 피험자들에게 뒤섞인 알파벳 조합의 나열을 잠깐 동안 0.1초에서 0.2초 제시한 후에 얼마나 많은 알파벳을 보았는지 질문을 했습니다. 보았는지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시각적인 정보입니다. 그때 대부분의 피험자들이 모든 알파벳을 다 본 것처럼 느꼈으나 눈으로 본 것 중 불과 4개에서 5개의 알파벳만을 보고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전체 보고법이라고 합니다. 전체 보고법의 밑줄. 제시된 모든 알파벳은 잠깐 동안 눈을 통해 뇌로 보내져 남아있지만 그 자극에 대한 심상은 순식간에 사라져버리기 때문입니다. 피험자들에게 같은 작을 제시한 후에 특정 줄만을 회상하라는 요구를 하면 주의를 받은 정보죠. 피험자들은 자기가 본 알파벳에는 영상이 사라지기 전에 그 줄에 알파벳을 정확히 회상하여 보고할 수 있었습니다. 이거를 부분 보고법이라 합니다. 부분 보고법의 가로. 이것으로 전체 보고법보다는 영상 기억의 용량이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더 많이 기억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전체 보고법이 있고 전체를 보고 보고하는 게 있고 한 줄을 보고하는 부분 보고법이 있다. 자 그러면 어떤 걸 더 많이 볼까요? 당연히 부분 보고법을 더 많이 보겠죠. 전체보다는 부분적으로 거기에 집중해서 보면 훨씬 더 기억의 용량이 더 큽니다. 이게 기억 용량이 더 크다라고 하는 겁니다. 기억 용량 더 크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여기까지 시험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잔향 기억은 청각적 정보에 대한 감각 기억입니다. 도서관에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는 친구가 있는데 친구가 와서 밥 먹었니? 라고 말을 걸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당신은 책에 푹 빠져서 친구가 말을 한 것을 알지만 무슨 말이 있는지 알 수 없어서 뭐라고 말했지? 라고 되묻는 경우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친구가 말한 내용을 되풀이하기 전에 친구의 질문이 당신의 귀에 남아있어. 이게 잔향이잖아요. 있어서 응 아직 안 먹었어. 라고 대답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친구의 질문을 잠깐 동안 귀에 남아있는 이 기억을 잔향 기억이라고 합니다. 시각적인 감각이 사라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소리에 대한 감각도 일시에 사라져 버립니다. 잔향 기억은 영상 기억보다는 정보가 더 오래 지속되는데 이는 바로 전에 들은 단어들의 의미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비교적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자 거기 보면 잔향 기억이 영상 기억보다는 정보가 더 오래 지속이 된다. 라고 했습니다. 이는 바로 전에 들은 단어들의 의미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많은 시간이 포함되기, 많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정보가 훨씬 오래 지속된다. 라고 하는 거예요. 대본의 경우에는 청각적 감각 기억인 잔향 기억은 어떤 소리가 중단된 다음에 4초, 5초가 지난 후에야 완전히 사라진다고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보고해서 자 그러면 이 두 가지를 비교해 보면 이 잔향 기억하고 잔향 기억하고 잔향 기억하고 그 다음에 영상 기억 중에서 자 여기 잔향 기억이 청각적인 정보에 이 잔향 기억이 영상 기억보다 영상 기억보다 정보가 더 오래 유지됩니다. 정보가 더 오래 유지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이것은 아직까지 시험에 출제된 바는 없습니다. 우리 시험에 나온 것은 감각 기억에서 스펄링의 연구예요. 스펄링의 연구에서 영상 기억 전체 보고법하고 부분 보고법 이 부분이 시험에 출제된 겁니다. 자 이제 부호화 들어갑니다. 여기 부호화라는 단어를 여기서 말씀드렸는데요. 부호화, 인지과정 혹은 정보처리 과정의 한 형태로 청각, 시각, 촉각, 감각을 통해 들어오는 정보를 처리하고 저장하기 위해 그 정보를 유의미하게 만들고 장기기에 저장되어 있는 기존의 정보와 연결하여 결합하는 과정을 우리가 부호화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새 정보는 작업 기억에서 장기 기억으로 전환될 수가 있습니다. 이 작업 기억이 바로 단기 기억과 의미가 같아요. 단기 기억과 작업 기억이 의미가 같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부호화가 안되면 입수된 대부분의 정보는 일시적인 저장만 가능하게 됩니다. 부호화 전략은 시연, 매개, 심상, 기억법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것을 정보로 입력을 할 때 시연, 암송하는 거, 그 다음에 매개, 어떤 것을 결합해 보는 거, 그 다음에 심상, 기억법 이런 것들이 이제 부호화의 전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감각 등록기입니다. 학습자가 환경으로부터 눈이나 귀와 같은 감각 수용기관을 통해 정보를 최초로 저장하는 곳, 이게 바로 감각 등록기라고 합니다. 눈, 귀, 감각 수용기관이죠. 이러한 것들을 통해 최초로 정보가 저장되는 곳이 감각 등록기다. 자극을 아주 정확하게 저장하지만 매우 짧은 시간동안 저장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시각은 약 1초, 청각은 약 4초 정도 저장됩니다. 그래서 정보가 오래 지속되는 게 잔양 기억이라고 말씀드렸고요. 수용량에 제한이 없다. 투입되는 정보가 즉시 처리되지 않으면 그 정보는 유실된다라고 했어요. 용량은 크지만 감각 자극이기 때문에 짧은 시간만 유지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부호화 특정성 원리가 있습니다. 별표, 부호화 특정성 원리도 시험에 잘 나옵니다. 자, 선택지에 보면 부호화 특정성의 원리라는 게 시험에 잘 나오더라고요. 자, 거기에 보면 개념, 인간은 부호화라는 동안에 제시되는 단서가 회상하는데 최고의 단서로써 활용된다는 의미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부호화 특정성 원리 부호화 특정성 원리라고도 합니다. 자, 여기 부호화하는 동안에 제시되는 단서가 있어요. 자, 이게 이제 특정이라고 하는 것이 일종의 단서가 됩니다. 부호화하는데 부호화하는데 특정 단서가 있다. 자, 이 특정 단서가 바로 회상을 하는데 최고의 단서로써 활용한다. 회상을 하는데 인출이죠, 인출. 자, 인출하는데 활용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게 바로 이제 부호화 특정의 원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계속 가죠. 부호화, 부호화는 기억의 3단계로 거슬러 올라가게 되는데 기억은 물체를 봤을 때 잠시 저장하는 감각 등록기의 동그라미 1 조금 더 오래 저장하는 단기 기억의 동그라미 2 거의 연구적으로 저장하는 동그라미 3 장기 기억으로 구분이 됩니다. 자, 우리가 이제 부호화하는 기억의 3단계 감각 등록기, 그 다음에 단기 기억, 그 다음에 장기 기억 여기 안에 이제 우리가 어떠한 단서를 가지고 이것을 저장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자, 부호화라는 과정 감각 등록기에서 단기 기억, 단기 기억에서 장기 기억 넘어가는 과정 여기 이제 부호화하는 과정이 되고요 충분한 시연이 있었을 경우에 부호화가 일어난다라고 했습니다. 자, 부호화라는 개념이 여기에 또 나오는데 우리가 부호화는 어떤 정보를 입력하는 거예요. 정보를 입력하는 것을 우리가 부호화라고 앞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감각 등록기, 감각 등록기, 그 다음에 단기 기억, 그 다음에 장기 기억입니다. 이 순서대로 가는 거 아시겠죠? 큰 틀에서 보면 감각 등록기가 감각 기억이잖아요. 감각 기억과 연관성이 있는 거니까 그러면 감각 기억 들어갈 때 부호화되고 단기 기억할 때 부호화되고 장기 기억으로 들어갈 때 부호화가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부호화 특정성 원리에 의하면 부호화 특정의 원리에 의하면 A가 예전에 어떤 것을 기억을 했다. 그것을 기억할 때는 여러 가지 상황이 있었을 것이다. 장소, 상태, 기분 자, 보세요. 이 단서가 뭐라고요? 장소, 그 다음에요. 상태, 그 다음에요. 기분 등 자, 부호화를 할 때 거기 기억할 때는 여러 가지 상황이 있었을 것이다. 자, 그걸 말해요. A는 지금 그 어떤 것을 다시 회상하려고 한다. 그 회상하려는 상황이 기억했던 상황과 유사한 상황일 때 최고의 단서로써 활용되어 회상된다 라고 했어요. 어떠한 장소, 어떠한 상태, 어떠한 기분에서 내가 이것을 부호화했다면 그것과 유사한 거기 있죠. 유사한 상황일 때 이것과 유사한 상황일 때 훨씬 더 인출을 잘한다 라고 합니다. 유사한 상황일 경우 유사한 상황일 경우 자, 이것들과 장소가 유사하든 상태가 유사하든 기분이 유사하든 상황이 유사할 때 인출이 잘 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게 바로 부호화 특정의 원리에요. 특정성의 원리에요. 자, 상황이 그 기억을 용이하게 회상하뒀기 때문에 이 원리들을 지지하고 있어요. 자, 상태의존 기억이 있습니다. 그 기본의존 기억이 있는데요. 봐보세요. 여기에 상태가 있고 기본이 있잖아요. 아, 상태의존 기억이나 기본의존 기억은 다 부호화 특정성의 원리와 연관성이 있는 것입니다. 자, 부호화 그리고 회상할 때 사람의 신체적 상태 가로 신체적 상태와 관련된 것에 의존하는 기억으로 끊어요. 회상은 그 사람이 부호화할 때의 상태와 일치할 때 더 잘 된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에이가 커피를 마셔서 심장이 두근두근 뛸 때 심리학을 공부했다고 합시다. 그렇다면 심리학 시험 칠 때 커피를 마신다면 회상이 더 용이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왜? 심장이 두근두근하게 뛰는 그러한 상황이 만들어진다면 그때 외웠던 것들이 더 잘 생각이 난다. 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기분의존 기억입니다. 이것은 부호화 그리고 회상할 때 그 다음에 사람의 기분에 의존하는 겁니다. 기분의 동그라미. 부호화할 때와 같은 기분이라면 회상이 더 쉽다는 것입니다. 이것과 관련된 현상이 기분일치효과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기분일치효과 밑줄. 자, 기분일치효과는 사람의 현재 기분과 일치하는 기억을 회상하려는 경향. 즉, 사람은 지금 기분이 좋다면 좋은 기억을 회상하고 지금 기분이 좋지 않다면 좋지 않은 기억을 회상하는데 회상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현재 기분과 일치하는 기억을 회상하는 것. 이런 것들이 기분일치효과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기분의존 기억과 연관성이 있죠. 그러면 부호화 특정성의 원리에는 상태의존 기억이라고 하는 거나 상태의존 기억이라고 하는 거나 기분의존 기억 또는 기분일치효과 기본일치효과 자, 이 두 가지가 나왔죠. 이것이 이것이 자, 관련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어렵지 않죠. 어려운 부분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뒤에 계속해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상태의존적 기억이라는 것도 있어요. 어? 여기 상태란 말이 있었잖아요. 여기 상태의존 기억, 그 다음에 기분의존 기억 이런 것들이 바로 여기에 들어간다. 자, 뒤에 계속 나올 겁니다. 정서일치효과가 바로 기본일치효과거든요. 여기 있는 기본일치효과가 정서일치효과 뒤에 나오니까 미리 써드린 거예요, 여러분. 자, 이런 것들이 다 부호화 특정의 원리와 관련성이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계속 넘어가죠. 단기 기억 들어갑니다. 자, 아까 감각 기억이 2번이었습니다. 이제 어, 단기 기억이 3번이죠. 3번, 단기 기억입니다. 자, 단기 기억은 20초에서 30초. 감각 기억보다 좀 기네요. 20초에서 30초 정도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제한된 능력의 기억 저장고입니다. 감각기관에 수용된 자극 중에 선택적 주의를 받은 자극이 단기 기억으로 넘어간다고 봅니다. 선택적 주의를 받은 자극. 선택적 주의를 받은 자극. 받은 자극이 자극이 단기 기억이 됩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자, 시연입니다. 작동 기억 또는 작업 기억 또는 단기 기억이라는데 자, 시연 밑에 보세요. 획득된 정보를 반복적으로 생각하거나 말로 되뇌이는 과정. 말로 되뇌이는 과정의 가로. 이걸 시연이라고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여기. 작동 기억 단기 기억 안에서 이루어지는 처리 과정으로써 정보를 소리내 있든지 서로 되풀이 하든지 그것의 형태와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반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작동 기억 안으로 들어오는 정보는 시연을 통해 파지가 되기도 하고 장기 기억으로 전의가 되기도 합니다. 파지가 뭐였죠? 네, 파지라고 하는 것은 유지된다. 저장되어서 유지된다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단기 기억이 장기 기억으로 전이 되기도 합니다. 작동 기억 안에서 의도한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만 시연을 하는 겁니다. 전화를 거는 경우 전화번호를 반복함으로써 머리에 담아두고 있지만 일단 다이얼을 돌리고 나면 더 이상 그 번호를 기억하는데 관심이 없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여기까지.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만 시연을 하는 것이고요. 달성되면 그 다음에는 또 잊어버릴 수 있는 겁니다. 단기 기억의 용량입니다. 단기 기억은 시간뿐만 아니라 기억할 수 있는 정보의 항목수에 제한이 있다고 했습니다. 단기 기억은 시간과 그 다음에 거기 기억할 수 있는 정보의 항목수. 그럼 용량이잖아요. 시간과 용량에 한계가 있다라고 합니다. 한계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ㄴ 들어갑니다. 자극들을 더 크고 고차원적인 단위로 조합함으로써 단기 기억의 용량을 증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청킹 별표. 시험에 잘 나오죠. 청킹은 분리되어 있는 항목들을 보다 큰 묶음으로 또 보다 의미 있는 단위로 조합하는 것을 청킹이라고 합니다. 자 단기 기억에 또 청킹이 나왔습니다. 청킹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 있는 대로 분리되어 있는 항목들을 묶는 겁니다. 분리되어 있는 항목들을 큰 묶음으로 묶는 겁니다. 분리된 항목을 의미 있는 단위로 조합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청킹이라고 말합니다. 자 읽을 거리를 보면 단기 기억과 청킹에서 마법의 수 7 플러스 마이너스 2가 있습니다. 자 이게 마법의 수 7 플러스 마이너스 2라는 게 있어요. 이것도 시험에 출제가 된 겁니다. 우리가 이제 이 밀러 조지 밀러의 마법의 수거든요. 밀러의 마법의 수 7 플러스 마이너스 2가 청킹과 관련성이 있습니다. 자 디귿 청킹 나번 들어갑니다. 작동 기억에서 청킹 역할은 매우 중요한데요. 1945, 1950, 1988, 2002, 2008 이거는 이제 연도별로 딱딱 나누면 되죠. 네 개씩. 그 다음에 RUN이라는 세 글자는 작동 기억 속에서 세 개의 단위로 하지만 RUN 단어로 조합하면 한 개의 단위로 자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알파벳에서 RUN이 나왔다 그러면 그걸 묶어버리면 Run이라는 단어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순서, 순서를 외우는데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와 같은 청킹의 적극적인 활용은 제한된 작동 기억의 수용량을 증가시키는 좋은 방안이 되는 것입니다. 읽을 거리 들어갑니다. 단기 기억과 청킹. 제가 그랬죠? 여기 단기 기억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청킹이 있습니다. 마법의 수 7 플러스 마이너스 2도 있습니다. 1번 단기 기억의 중요한 특징은 용량이 제한되어 있다는 겁니다. 숫자를 몇 개 들려주고 나서 들려준 숫자를 순서대로 회상하게 하면 단기 기억의 용량을 알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아무 관련이 없는 숫자는 대략 7개 정도를 들려준 순서대로 회상할 수 있습니다. 대략 7개 정도. 그래서 7 플러스 마이너스 2가 나온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7개가 절대 개수가 아니라는 겁니다. 낮자를 기억하게 되면 7 낮자 정도를 기억하지만 단어를 기억하게 하면 7단어 정도 기억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기억할 때 어떤 단위로 부호하는에 따라서 절대 개수는 달라지지만 처리 단위로 보면 비교적 일관되게 7단위 정도로 그 용량이 제한되어 있다는 것이고 이것이 조지 밀러의 유명한 구절 마법의 수 7 플러스 마이너스 2가 되는 겁니다.